다 읽고 났더니 이제 중국의 과학자가 마취 마기를 만들었다고 발표를 해요. 논란이 되기 시작한 거죠. 마취 마기가 뭐야. 마취 정장도 아니고. 유전자 기술이 뭔지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지 위험하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특정 질병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좋은 얘가 안젤리나 졸리 암이 생기기 전에 절제 수술을 받아서. 그렇게 보강할 수도 있잖아요. 유방암 관련 보험만 잔뜩 넣는 거예요. 이 정보가 공유가 돼가지고 보험회사에서 비용을 안 받아준다든가. 그래서 이게 공개가 되면 정말 문제인 거예요. 하지 말자. 근데 아는 게 좋지 않나? 아는 게. 아는 게 힘인지 모르는 게 약인지 그죠? 닥치게 되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위험성을 알고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 거죠. 노인캐스터 배꼬